11번 계산문제인데 계산문제에서 일단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탄력성이 교차탄력성이라 그랬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묻는 걸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탄력성과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먼저 교차탄력성 먼저 한번 구해보죠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 빌라 수요 얘가 해당 재화를 의미하는 거죠 교차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하는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이걸 묻는 것을 교차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라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빌라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교차탄력성이죠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다른 재화는 아파트가 있네요 그래서 교차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빌라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묻는 거니까 식은 분모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에 분자는 빌라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와야죠 원인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서 아파트 가격은 5%라고 제시가 됐고 빌라 수요량은 빌라의 수량은 6%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6% 이렇게 하면 얘는 1.2 그래서 교차탄력성은 1.2라고 나와야 되고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죠 아파트 재화니까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묻는 게 가격 탄력성이죠 아파트 가격은 5%고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가 7%라고 나왔으니까 7%하면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가격 탄력성은 1.4 교차탄력성은 1.2 교차탄력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나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아파트는 다른 재화인데 이때 다른 재화는 생략될 수 있더라 표현되지 않으면 이걸 가로로 묶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죠 다른 재화가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때 제시된 빌라 수의 교차탄력성 교차탄력성 언제나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만 등장했다면 등장한 이 재화가 해당 재화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다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 생략된 걸 찾아서 식을 완성해야 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문제 12번에 A 부동산 수요량에 A 부동산 수요량에 전체 변화율 이렇게 물어봤네요 전체 변화율 봤더니 문제를 보니까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0.9, 0.5로 제시됐고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고 소득이 4% 증가했다 A 부동산의 가격이 변하면 A 수량이 변할 거예요 소득이 변해도 A 수량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A 수량의 전체 변화율을 알려면 전체 변화를 알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A의 가격에 의해서 A의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득에 의해서 A의 수량이 얼마가 변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따져봐서 두 개를 더해줘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찾아야 되는데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한 것은 가격탄력성 곱하기 가격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가격탄력성이 0.9고 가격이 2%니까 둘이를 곱하면 1.8%라고 할 수 있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량은 소득탄력성 곱하기 소득 곱하면 되겠죠 소득탄력성이 0.5 소득이 4%니까 곱하면 2% 이렇게 정했는데 두 개를 더해서 그냥 3.8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방향을 정해서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방향을 정할 때는 A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어떻게 변했냐라는 건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2% 상승했다 그랬어요 비싸면 안 산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는 1.8%가 감소할 거고 소득이 4%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정상제는 돈을 벌면 많이 사는 제와를 정상제라 그러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A 수량이 증가할 거다 2% 증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1.8% 감소와 2% 증가를 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8% 여기서 없애주면 남은 건 0.2%가 증가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0.2% 증가 문제에서는 변화율 증가 감소는 알겠으니까 변화가 얼마 됐느냐라고 물었으니까 0.2라고 체크하면 될 거고 정확히 표현한다면 0.2%가 증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이 문제는 이해만 하면 쉽게 푼다 그랬죠 끼리끼리 곱하면 이건 그거에 의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변환 수위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변환 수위량은 가격탄력성 곱하기 가격 소득에 의해서 변환 수위량은 소득탄력성 곱하기 소득 그래서 곱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방향을 체크해야 되죠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가격에 의해서는 수량이 줄 거고 소득이 늘었으니까 정상제니까 돈 벌면 산다 정상제죠 그래서 2%가 증가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8%가 줄었고 2%가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0.2%가 증가했다라고 답을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자 12번의 답은 1번이고 자 13번의 자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격탄력성이 커질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두 번째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수요공급을 통틀어서 세수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웠죠 자 이 세 가지를 탄력성이 커질 조건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자 보죠 1번에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다 세수 수가 수요가 공급보다 일반적으로 탄력적이다 맞는 지문이고 자 두 번째 생필품은 사치품에 비해서 자 사치품은 탄력적이고 세수 주장 비싸 비싸가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인 거죠 생필품은 비탄력인 거예요 그래서 비의 수요곡선은 얘가 비탄력적이니까 비 내린다라고 해서 세워져 있어야죠 세워져 있다 비탄력적일수록 세워져 있고 세워진 곡선은 우리가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크다 맞는 지문이네요 얘가 비탄력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자 3번에 보니까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일수록 이건 만드는 데 소요되는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오래 걸릴수록이에요 오래 걸릴수록 걸릴수록 자 우리가 공급에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데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비탄력적인 거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작다가 아니라 비탄력적이면 비 내리니까 세워져 있어야죠 그래서 기울기 크기는 크다라고 해야죠 자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니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곡선이 누워져 있어야 된다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만드는 데 오래 걸렸으니까 얘는 비탄력적인 거예요 세워져 있어야 되고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주거용이 세수주 주자가 주거용이죠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3번에 틀린 건 3번이죠 우리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라고 나오면 오래 걸릴수록 만드는 데 오래 걸릴수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비탄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와 장기라고 나오면 이건 관찰 시간 관측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장기가 더 탄력적인데 이건 관찰 시간 측정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나오면 이거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니까 그냥 장기라고 무조건 탄력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만드는 데 오래 걸릴수록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말이 소요되는 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적이다 이 말은 맞아요 이건 말 없이 관찰 시간 측정 시간을 얘기하는 건 장기일수록 탄력적인 건 맞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 의미를 해석해서 만드는 데 오래 걸리면 이라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14번에 경기 변동과 거미지 비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보니까 규제의 완화로 정부의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이라 그랬죠 건축 허가능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이건 불규칙적 경기 변동에 해당된다 맞죠 이걸 우리가 무작위적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했고 가장 대표적인 무작위적 경기 변동의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걸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이런 변경 등이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순환적 경기 변동의 회복 국면에서는 우리가 하수중시라고 암기했던 것이 하수중시 내려갈 때는 이 숫자가 매수자죠 매수자 내려갈 때 후퇴나 하향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라고 외웠어요 자 그러면 얘는 회복이니까 올라가는 측면이네요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맞죠 그러면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니까 매도자가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크겠네요 미룬다 그러면 반대로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려는 경향이 크다 맞죠 매도자가 거래를 미루니까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려 하겠네요 자 3번에 거미집 이론은 시차를 도입하여서 시간 차이를 도입하여서 이때 공급이 만드는 데 시간 차이를 걸린다 공급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하는 특징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걸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했던 거죠 자 시장의 균형을 시차를 도입해서 시간의 균형 균형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봤던 동태학적 이론이다 맞죠 비교정학적 이론이라고 하면 틀리고 동태학적 이론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4번에 A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으면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수탄이 크거나 수탄이 크면 수렴형 또는 공기가 커도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라고 했죠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라고 했고 반대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이라고 했었는데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인데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라고 제시됐으니까 이건 발산형 모형이다 맞는 지문이죠 자 5번에 보니까 B 부동산의 수요함수가 이렇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기울기 크기가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고 공기가 작으면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작다고 나오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 되겠죠 이때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를 구할 때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쓰는 것이 기울기 크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수요거의 기울기 크기를 구하면 P의 개수가 5 Q의 개수가 2니까 기울기 크기는 절대값이 쓰여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 크기는 5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급의 기울기 크기를 구하면 공급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는 1 Q의 개수는 2 이렇게 나왔으니까 1분의 2 자 그러면 얘는 0.4고 얘는 2니까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네요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기울기의 크기를 구한 거예요 기울기 크기가 공급이 크니까 얘는 발산형이 아니라 수렴형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거미지 비론에서 모형이 뭐냐라고 물을 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기울기 크기를 P의 개수분에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에 Q의 개수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P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이때 공기가 크면 수렴형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자 계산해 보니까 공급과의 기울기 크기가 컸으니까 얘는 수렴형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거미지 비론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틀렸다라면 거미지 비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안 틀리겠다라고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 15번 보죠 주택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오른 거라고 나왔는데 자 1번에 보니까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분리된다 분리된다라고 나온 건 이건 여과가 아니라 이건 주거분리라고 하죠 주거분리는 이라고 나와야죠 소득에 따라서 소득별 분화 현상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주거지가 섞여 있지 않고 나눠져 있다 이걸 주거분리라 했고 자 두 번째 주택시장에 단기 공급은 자 단기는 만들기에 너무 짧은 시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규 생산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걸 얘기했죠 단기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재고 나오면 우리가 이걸 절양이라 그랬죠 얘는 맞는데 단기 나오면 재고 주택 공급 절양 개념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2번 틀렸고 1번도 틀렸고 자 3번에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맞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이 강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려면 재화가 동질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이 강하니까 주택시장을 분석하기에 어려운 개념이다 용이하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되어지지 않고 동질화시킨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물리적 주택이 아닌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서 용도적 효용적 개념을 만들어서 주택시장을 분석한다 라고 제시했던 내용이었고 자 4번에 보니까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에 비해 장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왔는데 가격이 왜곡됐다는 건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장기보다는 단기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단기에 비해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에 비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시돼야죠 단기에 비해 장기가 아니라 장기에 비해 단기적으로 단기의 가격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자 5번에 어느 지역에 하향 요가가 활발하게 발생하면 하향 요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급 주택이 이거 곧 수선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개량하지 않고 낡은 주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향 요가라 그랬죠 그래서 하향 요가는 고가 주택이 수선되어지지 않고 저가 주택으로 바뀌어지면서 여기는 고소득층이 살고 여기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것을 하향 요가라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향 요가는 낡아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이 자 그러면 저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맞죠 자 고가가 저가로 바뀌어지니까 저가 양이 많아지니까 저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5번이겠네요 자 여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5번이라 그랬어요 하향 요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느냐죠 자 16번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잘 해석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죠 자 약성이라면 과거만 반영된 시장을 약성이라 그러죠 약성에서는 자 부동산에 대한 현재 정보를 분석하면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정상이윤만 얻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과거가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에서 현재까지를 알았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정보죠 얘를 알았으니까 초과윤을 획득할 수 있다 맞고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얘는 과거와 현재가 반영된 시장이죠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은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공표된 정보를 분석했다는 얘기에요 공표됐다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를 공표된 정보라 그러죠 자 여기까지를 분석하면 이런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 그랬죠 기본적 분석을 하면 자 반영된 정보를 분석했으니까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상을 초과하는 이윤 이건 초과윤을 얘기하죠 초과윤을 획득하기 어렵다 맞죠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다 자 투기가 발생하는 건 실질적인 초과윤을 얻거나 투기가 발생하거나 남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완전 불안정과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거죠 투기가 발생하는 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여러 불안전한 요인 때문이 아니라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돼야죠 옳은 지문이네요 투기가 발생하냐 초과윤이 있느냐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 그랬죠 자 4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반영된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술적은 과거 정보를 밝히는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랬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이렇게 자 통해 정상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정상이윤은 획득할 수 있고 정상이윤은 획득할 수 있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 맞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자 문제 17번에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거 우리가 계산 문제 연습을 통해서 나오면 보너스처럼 정확히 풀어서 맞을 수 있어야죠 자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값어치가 현재 값으로 얼마냐 이걸 계산할 때는 차안땡을 쓴다 그랬죠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할인을 얘기하는 거죠 할인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보면 자 금액을 보니까 9억 9천만원 이렇게 나오면 990이라고 06개를 떼고 우리가 990원이라고 볼 수 있죠 6억 6천만원이면 660이라고 볼 거고 06개를 떼고 자 수익률이 연 10%니까 자 R은 퍼센트를 뗀 값이니까 0.1 이렇게 될 거고 2년 후에 나왔으니까 2년을 땡겨야 되겠죠 자 들어설 가능성은 45%니까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안 될 확률은 55%니까 퍼센트를 떼면 0.5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990과 660 차이니까 330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개발이 안 될 확률이죠 안 될 확률은 0.55죠 0.55 퍼센트 땡 값을 곱해줘야죠 퍼센트 원이 아니라 정보현재 가치는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될 거니까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되고 자 할인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땡겨줄 건데 나눠줄 건데 이때 R이 0.1이니까 1 플러스 R은 1.1 이렇게 될 거고 몇 년을 땡겨줄 거냐라고 했을 때 얘가 2년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2승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계산기에 330 곱하기 0.55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얘가 150이 나올 거예요 콩 6개가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계산 문제 연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가 나왔다 생각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죠 연습을 충분히 해놨어야 되는 문제고 18번에 도시공간구조이론 우리가 학자별 이론에서 도시공간구조이론을 배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면서 옳다 틀리다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번에 보니까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경쟁 차원이 이건 생태학에서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서 도시공간구조를 밝힌 사람은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그래서 해리스가 아니라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졌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번째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위지대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다섯단계 분화 순서를 본다라면 여기에 중심 업무지대 중심지가 있고 점위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중고 이렇게 봐도 되고 중고하고 여기에 통근자 이렇게 나와도 된다 그랬죠 어쨌든 중요한 건 외곽으로 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주거지를 형성하고 못 사는 사람 여기가 가장 못 사는 사람이죠 슬럼과 점위지대는 중심 업무지대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유가 고용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버제스가 설명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점위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까이에 존재한다 즉 중심지로부터 점위지대는 고소득층보다 가까이 존재한다 근거리에 존재한다 자 3번에 보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점위지대에 사는 사람이죠 저소득층이나 점위지대는 중심지에 가까이 존재하죠 고용계가 많은 도심과 도심의 도심 근처에 고용계가 많을 거예요 접근성이 양호한 가까이에 이렇게 뜻이죠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건 가까이에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얘기죠 점위지대가 중심지에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계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 4번에 선영이론에 의하면 이라고 나왔는데 선영이론이면 우리가 암기할 때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호이티의 선영이론이죠 해리스가 아니라 호이티의 선영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호이티의 선영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통망, 간선도를 축으로 하여 잘 사는 사람의 주거지가 외곽에 분포되어서 부채꼴 모양을 형성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기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교통로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즉 외곽 쪽에 교통망 주거지 교통망을 축으로 하여서 인접한 곳에 외곽의 주거지를 형성하여서 부채꼴 모양을 형성한다고 밝힌 거죠 그래서 호이티의 선영이론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교통로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분포되어서 부채꼴 모양, 선영 모양으로 도시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5번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에서 핵이 여러 개다 단핵이 아니라 대도시를 설명할 만한 다핵이다 즉 도심과 부도심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 차이에 의해서도 핵이 만들어질 수 있고 유산활동은 붙어져 있겠죠 모여있다 이걸 비양립이 아니라 양립되어 있다라고 나와야죠 양립이나 모여있다 집적되는 성향을 다핵화 요인으로 핵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던 거죠 네 가지를 들었는데 동종활동, 유사활동은 양립되어 있고 즉 이질활동, 다른 활동은 비양립되어 있고 지대집을 능력이나 특정 위치,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네 가지를 제시했던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양립은 모여있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서 유사활동, 동종활동은 양립한다 이종활동은 다른 활동은 비양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중요한 문제고 틀린 이유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19번 역시 문제에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랠리의 소매인력법 측에서 두 개의 도시가 있을 때 얼마나 소비자를 그 도시에서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C마을에서 A와 B 도시로 구매활동이 유입되는 인구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때 중요한 건 C마을의 인구가 모두 다 소매자가 아니라 60%만 구매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C마을에 있는 모든 인구가 아니라 2만 명 중에서 60%만 구매활동을 하는 소비자라고 했으니까 실제 우리가 소비자는 2만 명이 아니라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0.6을 곱해주면 얼마냐면 12,000명만 실제 실제 구매자다 소비자다 이렇게 먼저 체크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랠리의 소매인력법 측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A의 유인력을 구하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자 A까지 거리가 5, A가 이렇게 1만 명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5의 제곱분의 1만 명 이렇게 계산하면 400이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B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거리가 10이고 이렇게 12만 명이라고 나왔네요 10의 제곱분의 12만 명 이렇게 계산하면 1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A로 끌려오는 걸 먼저 구하려면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죠 비율 유인력의 비율 유입 비율을 계산하면 얘는 전체분의 A꺼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600분의 400이니까 얘는 0.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의 유인력 비율은 0.25%로는 25%이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소비자를 계산할 수 있는데 2만 명이 아니라 만 2천 명이죠 60%만 구매활동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만 2천 명을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여기에 3천 명이 A로 끌려가고 나머지 만 2천 명 중에 9천 명은 B로 끌려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A 3천 명 B 9천 명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 문제라고 했으니까 연습하시고 충분히 틀렸다면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문제 푸는 유형을 잘 이해한 다음에 연습하셔야 돼요 무조건 답을 외우듯이 풀어내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첫 번째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두 번째는 비율을 구해서 전체 분의 그 유인력 비율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2만 명으로 계산해서 실수했다면 다음에는 이 중간에 있는 C 도시나 C 마을에 있는 소비자가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조건에서 일부만 몇 퍼센트만 구매활동을 한다 그러면 실제 소비자를 먼저 좀 이렇게 정해놓고 풀어야 된다는 걸 좀 유의하시고 문제를 좀 접근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 입지 개수는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입지 개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전국과 지역을 먼저 구분해 놓고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료값을 쓴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도시의 Y 산업의 입지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각각은 아니네요 하나만 물어봤으니까 원래 이제 두 개를 물려다가 좀 더 제가 쉽게 내려고 하나로 좀 바꿨는데 A 도시의 Y 산업이니까 우리가 전국과 지역을 구분해야 되니까 자 전국은 가로로 이렇게 묶어 놓고 이건 전국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은 A 도시를 얘기하죠 A 도시 거 이렇게 묶어 놓고 묶어 놓은 자료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A 도시에 A 도시에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자 분모는 전국 걸 쓰고 분자는 지역 A 지역 걸 쓰는 거죠 자 그럴 때 전국에서 전체 분해 그 산업 지역에서도 전체 분해 그 산업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보니까 전국에서 900이고 그 산업이 Y 산업이니까 40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900분의 400 쓰면 되는데 어차피 00 두 개는 약분해도 되겠죠 9분의 4라고 써도 되고 자 A 지역에서 전체 분해 그 산업 이렇게 쓰면 되니까 300분의 200인데 약분해서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이 범분수의 계산은 맨 위와 아래를 이렇게 곱하고 가운데 것 모두 나눠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2 곱하기 9 나누기 3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1보다 큰으면 얘를 기반 산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산업은 A 지역에서 Y 산업은 기반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입지 개수는 얼마냐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20문제 풀어봤던 거고 공부했던 부분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수 문제가 너무 좀 적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고르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공부했던 부분이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점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틀렸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음에는 이 문제를 절대 안 틀리겠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틀렸던 걸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좀 얻으시면서 오답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얻어서 충분히 즐겁게 동차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노력하시길 바라고 시험 본인이나 고생 많이 하셨고 뭐 끝은 없는 거죠 계속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공부할 때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당부드렸던 말씀 좀 유념하시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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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